이제 되겠죠? 아까도 처음엔 됐는데 근데 지금 잘 보여요 근데 또 한 10분 하다가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땐 저도 뭐 오늘은 혼자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쉽지 않다 진짜 설마 지금 계속 글 쓰고 있죠 저는 근데 똑같은 글만 보입니다 역시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보다 이거는 아쉽네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진짜 나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나 해결된 줄 알았는데 así B2B가 앨범이 나왔구나 들어 봐야겠다 다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챙겨드세요 저녁 지금 댓글이 올라오지 않지만 제가 맞춰볼까요? 민현이는 저녁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죠 저는 그러면 일단 집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내일 오전부터 샵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건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달음식은 패스 그렇다면 집에 있는 것들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건 닭가슴살과 닭가슴살 볶음밥과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바나나와 견과류와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될 만한 게 프로틴 셰이크와 라면도 물론 있지만 자극적인 건 패스할 거니까 패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볶음밥을 하나 데우고 닭가슴살을 먹을 것인지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을 것인지 이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닭가슴살 볶음밥을 먹을까? 그게 밥이랑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오늘 오늘만큼은 먹고 싶은 걸 참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붓게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참고 내일 제작발표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게요 오늘 뿌리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한결 밝아진 것 같은 느낌 다른 데는 염색 안 했거든요 뿌리만 했는데 그쵸? 뭔가 더 더 갈색인 것 같은 느낌? 저는 브라운 머리 좋아해서 괜찮아요 노래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악동뮤지션도 노래 나왔어요 아 댓글이 진짜 안 나오네 아 아 이거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고객센터라고 하나? 그런 데다 문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브라운 머리 쭈 brat 그런 게 있죠 모르겟지만 소감꽂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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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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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박수 쳐도 마땅하다 진짜 그쵸 아 진짜 감격스럽다 아 아까부터 얘기 했다구요? 제가 댓글 못 봤으니까 저는 지금 알았어요 진짜 뭔가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네 진짜 컴퓨터 현재 맞는가 보다 진짜 이제 원맨쇼 안해도 되겠다 고은택 거의 남조산이네 저도 스타트업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다행이다 이제 진짜 아 오른쪽 오른쪽 상단에 물풍선 눌러도 댓글 안 나와? 물풍선이 어디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종료 버튼밖에 없는데? 뭐지? 한번 터치해 보라구요? 아니요 아니요 안돼요 고은택은 남조산 한지평 중에 무슨 파에요? 요즘 이 두 분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네요 두 분 다 멋있습니다 팟 붕어빵 팟 붕어빵 아 팟 붕어빵이랑 슈크림 붕어빵? 저는 진짜 무조건 팟이요 저는 팟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치 붕어빵 같은 게 있어요? 김치 붕어빵은 좀 그 부러울 것 같은 느낌인데 김치 붕어빵은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팟 칼국수도 좋아하죠 팥죽도 좋아하고 그리고 팥도 뭐가 있지? 호빵도 좋아하고 팟이 들어가고 팟 들어가는 거는 거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팟 들어가는 거는 거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흑임자 흑임자 대 옥수수 아이스크림 흑임자 붕어서만코도 좋아해요 라이브원 본방사수 본방사수 해야죠 제가 나오는 첫 드라마인데 또 본방사수를 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비비비빅 대 메로나? 메로나 이건 메로나 메로나도 제가 그 뭐지? 흑임자 팥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더 맛있는 게 있다면 더 맛있는 거를 고르죠 메로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라이브원 손동작이요? 이거? 라이브원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그냥 촬영하면서 뭐 이제 단체로 찍을 일이 있었는데 배우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거기 계시는 스태프분이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맞아 그 막 그 제가 앞서서 이제 그 프로모션 영상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거 나갈 때 제가 막 손을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한 거 알죠? 그거를 아마 제가 이거 그 라이브원 만드는데 이걸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머뭇거린 것 같은데 메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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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어 공부했냐고요?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영어 공부 갑자기 왜 나왔지? 아 메이비 때문에요? 메이비 메이비는 자주 썼는데 옛날부터 넌 영어 공부 장라이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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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연구 친구들 어떻냐고요? 뭐 어떻다고 말해야 하지? 너무 많은데 학생들이? 다들 착하고 멋진 친구들입니다 제작발표에 떨릴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드라마 처음 찍은 날도 진짜 많이 떨었는데 좀 긴장을 하는 편이어서 내일도 떨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라이트 중에 최애 씬 하이라이트 한번 봐야겠네 네 거기 그거랑 선배. 싫은데? 넌 그냥 축제 때 춤 안 추고 무대에 서 있기만 해도 돼. 내 말 아니면 안 부른다니까? 싫어. 안 할게. 어? 좀 나올래? 얘기 끝났으면. 백호랑 맞지? 다른 동아리 거절했던 소리는 들었어. 아나운서 일이랑 같이 축제 부스까지 사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 진짜 첫날부터 성공하시겠네. 할 거야? 안 하지. 안 가. 급한 쿨인데. 아, 백호랑? 얼핏 들리는 것만 봐도 인성 말아먹었더랄게.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이제 곧 너 생일이네. 우리 승상 때 했던 생일파티의 인생이 진짜 재밌었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었나? 있어야 하나요. 아까 점심방송에 나온 사연. 그걸 누가 쓴 거야? 그건 익명으로 받은 걸 알려줄 수가 없는데. 그건 왜 물어? 그냥 뭐. 재밌더라.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지금. 그건 왜 물어? 그건 왜 물어? 그건 왜 물어? 최... 하이라이트의 영상 중에서는. 다 보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 되게 예의 없다는 생각. 그래서? 나 합격한 거야? 어. 시간 체크할 거니까 늦지 말. 뭐야? 여보세요? 하. 하. 너 지금 몇 시야? 점심 먹느라 그랬어. 나 지금 너랑 장난치는 거 아닌데. 나가 그냥. 뭐? 너 편한 데라였거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나가라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있지? 너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나요 사람? 지금 여기서 싸우자고? 싸우자는 거 아니고 진심이야. 네가 못 모르고 막 잘 거들긴 했어. 상처받았냐? 상처는 무슨? 상처는 무슨? 계정 언제 알려줄 거냐?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하. 어디 가. 너 저 믹서 바르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영색이 봉순부원인데. 너 봉술름이 좋잖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0에 맞추면? 집중해. 데코랑 너의 방송으로 돌아왔던. 처음엔 되게 별로였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거 같기도 하고. 축제 때 네가 부스 서야 돼. 안 해 안 해. 이미 정했으니까 못 바꿔. 나 안 할 거야. 너 다 먹어. 다 먹어. 다 안 먹어. 저 여기서 할 말이 좀 있는 게. 삼각김밥을 너무. 뭐라고 하지? 좀 배고팠나 봐요. 김밥을 너무. 그냥. 와구. 막. 와구와구 먹는 거 같아서. 왕. 그래. 왕. 왕 먹었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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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 와우. 와우. 저거. 와아비. 사와. 감염 koboud이. 오랬. méth recom. 참. 버렸덕 Brook Toden. 제2. 사랑. 이од. 흥허. 고은택,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방송 10초 전혀 준비해 어, 그래 여기에요 이 드라마 첫 촬영 때 찍은 거 제가 돌아보면서 황민현, 고은택 역 나오는 장면 알죠? 그거를 제 라이브온 첫 촬영이었어요 첫 번째 씬 제일 긴장 많이 했을 때 그 황민현 나오고 고은택 역 이렇게 나오는 부분 고개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저의 첫... 나중에 여기가 무슨 장면인지 알 텐데 이게 가장 처음 찍은 씬이었어요 진짜 긴장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웠어요 이 날 엄청 무더위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긴장도 하니까 땀도 많이 나서 그래서 그래서 저기는 또 다른 친구랑 같이 나오는데 학교 친구랑 되게 짧은 씬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씬이었어요 근데 막상 촬영 들어가니까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앞에 스태프분들도 진짜 많아서 여튼 뭔가 첫 씬이라는 게 티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드라마에 나왔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 왜? 그거 왜 물어가 왜 좋냐고요? 그거는 이렇게 익명으로 받은 걸 알려줄 수가 없는데 얘기하고 한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거 왜 물어? 이렇게 하는 게 좀 이게 맘에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래서 별 이유는 없어요 안경 벗어봐 이학년 사방 학생 지수야 백호랑 잘 안 와봐 그냥 중학교 때 잠깐 알고 다행히 저는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좀 그 초반 부분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뒤에 장면들도 많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체 하이라이트인가 봐요 전체까지는 아니고 한 2, 3회? 정도까지는 조금 나온 것 같은데 3회? 2회? 3회? 4회? 4회? 1회? 4회? 3회? 아,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아 아 아 스포는 안 돼요 스포는 저는 원래 스포를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팬미팅 스포? 근데 저는 팬미팅 원래 콘서트나 앨범 스포도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것도 안 할게요 그래야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팬미팅 드라마 안 남았고 이제 드라마도 매주 나올 거니까 좋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 아론이 형이 전화했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 뒤에 전화했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범주 형이랑. 또 작업하고 그럴 때는 핸드폰 울림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어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주 형이랑 작업이 곡 작업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림 작업일 수도 있고 뭐 글 작업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요. 그쵸. 그림은 좀 아니죠. 그치. 그림은 좀 아니.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방금 또 하나 글을 봐서 글을 봐서 말았는데 드라마를 보면 알 거예요. 은택이가 왜 이렇게 시간에 조금 계속 시간을 집착하고 칼 갖고 그런지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고 사연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보듬어주세요. 은택이를. 30대까지 교복 입자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라이브온 방송실에 있는 이제 그 방송부 친구 중에서 아 이름 뭐였지? 잠깐만요. 제가 그 형의 그 형 본명은 아는데 그 작품 속에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형이 있어요. 근데 형님이 30살인데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고 친구처럼 보여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본명 말하면 모를걸요? 은수영이라고 아니 우재 아니에요. 우재는 방송부가 아니에요. 우재는 선도 부장 아 맞다. 진국이 고마워요. 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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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진짜 교복이 잘 어울려요. 맞아. 감사해요. 알려줘가지고 여튼 저도 30살이 3대까지 교복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0대에도 교복을 입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니 진국이죠. 드라마 안에서는 진국이고 실제로는 형이고 뭐 여튼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밥도 먹고 또 내일을 위해서 팩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그거 제작 발표회 하니깐 많이 봐주시고 드라마도 내일 9시 반에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내일 멋있게 나타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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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